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수업 중에 하나가 뇌를 운동시키는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그 뽕송아 학당 졸업생 중에 한 명이죠. 이 분이 원래는 더 안 좋았었는데 이 게임을 통해서 브레인으로 올라갔어요. 누구지? 김종민 씨가 만든 우리 졸업생 김종민 게임을 시작합니다. 뭐야 이게 뭐야? 가림막으로 가려진 노트북 앞에 앉아서 나오는 반주에 맞춰서 그냥 노래를 부르면 돼요. 그리고 노트북 가림막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빈칸으로 처리된 노래 가사를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면 됩니다. 노래는 부르면서 시제의 도전 음악 주세요. 노래 너무 좋아요. 아카시아 프레임 11월 7월 7일 춤 추고 그대에게 띄고 싶었죠 난 먼저 말할 수 없는 남자에게 그대 부를 꽃이 되었죠 내게 손짓을 하세요 내게 윙크도 하세요 내게 입맞지 마세요 우리 제이 그대만의 여전히 하세요 홍 세 마디가 하리이네 하리 세 마디가 하리 했어 하리 사랑에 빠져보세요 지금이라 생각도 하지 마세요 너대의 응향은 내게 하세요 엄마는 향한 뒤에 지혜 주세요 사랑에 빠져보세요 오로지 그대만을 받아들이는 그런 여자가 드릴게요 애기 곰은 뭐지? 애기 곰은 너무 귀여운가? 애기 곰은 너무 귀여운가? 아 아이고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닌가?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 잘한다 맞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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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아이고 아이고 으쓱 으쓱 잘한다 아 그래 그래 이제 4배를 알겠죠 네 자신 있죠 여러분 쉽죠 쉽죠 다음 영탁 입장 영탁 네 저는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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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엘리베 이거 전에 함께 돌아와요 빨리 빨리 후드로 빨리 슬Too 빨리м 우리 혼내는 곁으로 늦기 전에 어둡기 전에 대한 말고 엘리베이터 성공! 성공!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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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탁의 새로운 가사 나왔습니다 깡통 깡통 우리 반장이 또 모범을 보여요 반장! 김종민 테스트 큐! 어디 갈까 어디 갈까 그래 사거라 행복해라 빠이빠이 빠이빠이 원 투 쓰리 고 사랑의 그 약속을 내팽개치고 떠나가는 여자야 울 줄 알았지 착각하지마 너를 잡을 줄 아냐 이 세상에 선의 연자가 너뿐이더냐 너보다 착한 여자 너보다 멈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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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빠이빠이 빠이야 노래가 너무 길었어 다같이 이 세상에 너디 남자가 멈추지 마라 웃기 아냐 웃기 웃기 아냐 웃기 웃기 아냐 희망 긴 가거라 그의 가거라 행복해라 빠이빠이 빠이빠이야 아 아... 지금 전혀 읽을 수 없는 단어가 나. 모...모마책이 나왔어. 모마책. 모마책. 죽고 계시는 분. 눕지도 말고 그대로 모마책. 아, 이거 어렵다. 자, 이제 다음 가보겠다. 다음. Next. 인명웅을 가지고! 네이! 킬럽! 실전에 강한 남자. 노래는 남자는 말합니다. 공략이에요. 제 나름대로의. 아이큐 105로서의 공략입니다. 오랜만에. 오랜만에 불러옵니다. 그 옛날 무대 매너 한번 해주세요. 옛날 무대 매너. 립싱크. 여행 갑시다. 나의 여차여. 하나뿐인 나의 여차여. 나 이제 포마드 해가지고. 이렇게 포마드. 포마드 딱 해가지고. 상추투성. 평이 들어버린 당신. 여행가서 낫게 하리다. 나는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오.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머리 어깨 무릎 파이 무릎 파이 무릎 파이.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여행가서 낫게 하리다. 나는 사람아. 목소리가ания.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파이. 너무 Salt.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어우. 불러볼게요. 시작.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입이 아니야, 입? 기코 입! 기코 입! 아, 기코 기구나. 기코 기 아니야, 입이야, 입. 그럼 영웅이 이걸 어떻게 길게 빼야 돼? 이걸 빼야 돼. 아니, 근데... 머리, 어깨, 무릎, 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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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맞았네. 머리, 어깨, 무릎, 비읍, 아, 밀! 오, 야, 상황 됐죠?